한글자막 by 한효정 8월, 2024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새로운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8월과 9월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계절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조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져 우리의 생활에 많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초 올해 유독 더웠던 여름이 끝나갑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수박을 먹으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름 끝물엽이라 수박이 안 나올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이 아쉬움을 달리고자 수박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 가슴이 뜨거워 정이 넘치는 남자 채문호 씨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천면인가요? 구면인가요? 구면이네요. 맞아요. 지난 5월에 캠핑장 나들이 같이 갔었죠? 그때 같이 고기 먹고 이야기 나왔던 기억 덕분에 더욱더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캠핑장에서도 우리 수박을 맛있게 먹었는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고 수박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했던 게 기억나네요. 맞아요. 여름에는 다들 식사 후식으로 수박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하곤 하죠. 저는 여름 과일하면 수박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과일 중에 큰 과일이 수박이기도 하잖아요. 채문호 씨도 같은 생각인가요? 네. 저도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여름이 되면 수박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곤 합니다. 올해도 수박을 먹었는데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매년 수박을 챙겨 드시는군요. 저도 수박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시간으로 거슬러 약 45년 전 옛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 수박값이 혹시 얼만가 이야기 해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수박값이 아주 크고 좋은 채 상품이 500원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수박을 엄청 좋아해서 수박을 한꺼번에 10통을 사서 욕조에다 물 담그고 먹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박값이 얼마인가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3만원에 팔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채문호 씨도 수박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그럼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절 급하게 깨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깨고 보니 바로 옆에 수박이 가지런히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수박이 너무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잠결에 귀찮기도 하고 입맛이 돌지 않았지만 한 입 맛을 보니 잠이 확 깨고 기운이 났습니다. 그 잠결에 먹었던 수박의 단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렇군요. 여름날 낮잠 자는 아들을 깨워서 그 달콤한 수박을 먹이고 싶으신 아버님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오늘 저와 이렇게 수박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 위해 채문호 씨 이웃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웃분들은 혹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네. 다양한 추억을 나눠보려 이웃 세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웃은 옛날에 시골에서 수박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신의 물에 수박을 담가 놓고 드시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의 물에 수박을 담가 놓고 차가워지는 동안 쫄쫄쫄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듣고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그 후에 수박을 썰어 먹으면 어찌나 시원하던지 너무 맛있었다고 하시네요. 요즘엔 그 맛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와 물놀이하고 먹으면 너무나 맛있겠네요. 말만 들어도 너무 시원해요. 다음 이웃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네. 두 번째 이웃은 화채를 만들어 먹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얼음을 트레이에 얼려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각 얼음을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통 얼음을 사다가 드셨는데 수박 화채 한번 먹으려면 통 얼음을 깨서 먹었어야 됐다고 해요. 얼음을 깰 때는 오히려 큰 못이 아닌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톡톡톡 깨야지 그 큰 얼음이 반듯하게 깨진다며 비법도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얼음을 준비해 두고 수박을 반으로 쪼개 숟가락으로 퍼낸 뒤 물과 설탕을 넣어 먹었던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옛날에는 사이다 먹기가 힘들어서 물이랑 설탕을 넣어서 먹었었죠.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물과 설탕을 계속 리필해서 양을 불렸던 기억이 있네요. 마지막 이웃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지막 이웃은 약간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날이 너무 더웠던 어느 날 근무 중에 사장님이 화채를 만들어 먹자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박과 딸기 우유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딸기 우유만 사오고 정작 수박을 깜빡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 더워서 그러셨나 봐네요. 다양한 추억을 들으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수박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문득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수박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수박은 당도가 높아서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맛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과일과 사이다를 넣어 화채를 만들어 먹어도 맛있는데요. 대부분 빨간 부분만 드시지만 수박의 흰 부분을 이용해서 수박 껍질 무침을 만들어 먹어도 그것도 별미입니다. 수박 껍질 무침이요? 오 궁금한데요. 레시피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집밥 백선생에 나왔던 레시피를 공유 드리자면 수박 흰 부분 4분의 1, 대파 조금, 굵은 소금 2숟가락, 고추장 2.5숟가락, 고춧가루 2숟가락, 다진 마늘 2숟가락, 참기름 2숟가락, 식초 2숟가락을 넣어서 조물조물하면 아삭하고 맛있는 수박 껍질 무침이 됩니다. 그런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박 껍질은 꼭 짜서 수분을 제거해 주시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도 메모해 들었다가 나중에 한번 해 먹어봐야겠네요. 레시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팁도 공유해 주세요. 수박의 모양이 완전한 원 모양보다는 약간 타원형인 것, 그리고 수박의 배꼽이 작은 것, 수박을 두드렸을 때 청명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수박 한 껍질 색깔이 선명한 것을 고르신다면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수박 구입할 때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채문호님 덕분에 내년 여름에는 맛있는 수박도 고를 수 있고, 수박으로 껍질 무침도 해먹을 수 있고,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채문호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더위를 식혀주기에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해 여름 더위를 어떻게 식히셨는지요. 내년 여름도 엄청난 더위가 찾아올 것 같은데 수박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요즘 날씨가 조속으로는 서늘하고 낮 기온이 많이 높으니 애청자 여러분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수진, 진행의 장순분이었습니다.